한국토요타자동차는 9월 3일부터 22일까지 전국토요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추석맞이 고객감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는 고객은 에어컨 필터 구매 및 유상점검에 대해 부품 및 공인비를 10% 할인해주고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서비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토요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타이어 안심보장 서비스는 토요타 렉서스의 서비스센터에서 구매한 브리즈스톤 및 미세린 타이어에 한해 6개월 혹은 1만 킬로미터 이내에 주행 동안 타이어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타이어를 구매할 19개월 혹은 1만 5천 킬로미터의 연장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토요타 고객은 20만원 이상 유상수리 발생 시 피크닉 매트를, 렉서스 고객은 30만원 이상 유상수리 시 고급 랜턴을 제공하며 각 서비스센터에 따라 에어크리너, 와이퍼, 오힐유, 엔진 플러싱, 브레이크 패드, 휠 얼라인먼트 등 다양한 정비 항목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전반적인 차량 관리를 통해 토요타 렉서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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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